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장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4월 1일자 판례공부 행정 법무법인과 별리사 업무 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2년 2월 1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688-37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업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상표 등록 무효처분 취소 청구의 소입니다. 원고는 상표 출원인이고요. 피고는 특허청장입니다. 특허청장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약돼서 최종기로 상표 출원이 이겼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이 원고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상표를 출원합니다. 상표를 이제 어 나 이 상표 쓰겠어 하고 특허청장이 냈어요. 그러면서 담당 변호사를 별리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로 지정을 해서 냈어요. 그랬더니 특허청장이 뭐라고 했냐면 법무법인은 별리사법에 의한 별리사가 아니다. 특허법이 따로 있거든요. 별리사법에 의한 별리사인데 법무법인은 특허법인이 아니니까 이거 다시 내라. 별리사 자격 있는 걸로 다시 내라. 이렇게 했더니 원고가 왜 안되느냐. 변호사가 우리는 법무법인은 다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별리사 자격 있는 사람을 담당으로 지정했는데 왜 안 해주느냐. 그러면서 보증을 안 해줍니다. 안 합니다. 보증이 한다는 말은 대리인을 바꾸라는 얘기죠. 안 하니까 특허청장이 보증명령 불호로 출원을 무효화시켜버립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특허법인이 아닌 법무법인이 특허사무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특허청장이 안된다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법무법인이 별리사 자격이 있는 담당 변호사를 지정해서 특허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특허법인에 관해서는 별리사 자격이 있는데 별리사 자격이 있는 담당 변호사가 있으면 되지 법무법인이 꼭 특허법인일 필요는 없다라고 대법원이 판단을 한 거죠. 내용은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론만 기억하면 좋겠죠. 이거는 뭐냐면 변호사 업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최근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사라든지 노무사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냐 없냐 변호사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런 판례들이 다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낫이 특히 공인논무사 형사사건 처리 판례 이런 것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것들이 다 공인논무사가 형사사건 하면 다 변호사 위반이다. 이것도 특허법인 업무 법무법인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 대법관들 판사들 모두 다 나중에 변호사를 해요. 그러니까 변호사의 직역과 본인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판례들을 계속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관계 당사자가 판단하는 게 좀 이상해 보여요. 따라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좀 타당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런 변호사 업무를 제한하려고 하는 거라든지 또는 변호사 업무를 외부에서 올려라는 거 이런 거에 관해서는 대법원이 계속 지금 제동을 걸고 있는 여러 가지 판례들이 나오고 있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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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